안녕하세요. 이영원입니다. 소니 NEX 신제품 발표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가 모델이라 제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서 소니 NEX 5R와 그리고 NEX 6를 제가 먼저 써봤는데요. 모델이라는 특권으로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카메라를 써본 결과 지금껏 여러 좋은 카메라들이 나왔지만 그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정말 완벽히 얻고 그런 카메라의 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성능적인 카메라였습니다. 그런 더 좋은 제품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